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당 사무초와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 중이신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추경호입니다. 현재 당이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192석의 거대 야당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독선적인 국회 운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원내대표는 소위 극한직업이고 자료도 본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급기야 독배로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주저없이 이 독배의 잔을 덜어야 하기에 저 역시 사적생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저희들에게 매소운 해초리를 드셨지만 108석은 지켜주심으로써 마지막 믿음만은 거두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으로 거듭나 국민께서 주신 믿음을 더 크게 키워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길에 저 추경호가 앞장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원내 전략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을 향한 민생과 정책 대결에서의 승리로 삼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당 사무처, 보좌진 여러분의 지혜와 전문성에 늘 귀교리면서 담아내고 힘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원내 배치와 역할 부여를 하겠습니다. 민생 현장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제때 정책 반영과 입법 추진에 선제적, 주도적 역할을 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하며 타협을 통해 협치하는 것이 의외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결이 기재의 운영위 관사와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 많은 여야 협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했던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법사위 등 7개의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경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협상하고 수많은 퍼즐 조각을 맞춰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당리 당략에 치우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는 강하게 맞서겠습니다. 당정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당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생 현안에 대해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현장 민심과 의원님들의 총의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긴밀한 당정소통으로 세련되고 유능하게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경제부총리, 국무조동실장 등 35년간 쌓은 국정경험을 10분 살려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길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결계를 가고 똘똘 뭉치면 지금의 위기도 결국엔 위대한 변화의 시작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함께 해봅시다. 감사합니다.